아 이번에는 제가 벌써 50입니다. 제가 50이에요. 50. 50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한숨 자고 끊어보니 50이 웬 말인가. 잠깐 쉬고 가는 희생 세워둔 도둑인가. 멈추었다 간 시간은 안 나 잘 남았는데 흘러간 시간은 모두 다 어디 갔나. 젊을 때 시간은 영원한 줄 알았고 영원한 시간은 멈출 줄 알았는데 낯설한 길말아 한칸 한글 부어따랴. 후회 없이 흘러간 세월이 있다면 그 세월 흔들고 내가 한 번 사겠다. 한숨 자고 끊어보니 60이 웬 말인가. 잠깐 쉬고 가는 인생 세월은 도둑인가. 멈추었다 간 시간은 안 나 잘 남았는데 흘러간 시간은 모두 다 어디 갔나. 젊을 때 시간은 영원한 줄 알았고 영원한 시간은 멈출 줄 알았는데 가설한 후회 없이 흘러간 세월이 있다면 그 세월 흔들고 내가 한 번 사겠다. 가설한 후회 없이 흘러간 세월이 있다면 그 세월 흔들고 내가 한 번 사겠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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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